다시 흘러가는 시간, 이게 내 선물이야. 이 선물이 정말 미래의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? 부디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.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. 선재야, 고마워. 살아있어줘서. 이번 곡은 저희 데뷔곡인데요.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하는 것 같아요. 선재 멘트하나? 뭐라는 거지? 꿈이라 꼬이나 허깨비 끝을 나게 마라 고인아,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. 이 아래, 저희도 왜 이렇게 부족하며 이 아래, 저희도 왜 이렇게 부족하며 제게 내 마음을 끌고 싶어. 이 아래, 저희도 왜 이렇게 부족하며 우리 주인 막 산다고 금연해라 우리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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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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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